지금 윤건자분들이 잘 안보이신다고 해서 저희가 올라가서 한 분 한 분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세 분 일단 안쪽으로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이다시나 김병민 시의원님, 그 다음에 이다시나 윤충상 시의후보님, 이다시나 신수인 시의원후보님 이렇게 세 분이서 차례차례 한 분씩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사망동 영주 1동 2동 지인원 후보 유충상 인사올립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듯 내일 6월 1일을 당해 부단히 앞만 보고 달려온 영주 시민,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, 그리고 운동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. 오늘 이 자리는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자리로서 영주 지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할 영주시장 박남서 후보님을 비롯해서 도의원, 시의원 후보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. 우리가 모두가 달망하고 열망하는 영주시의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성원이 한 곳으로 모아줘야 할 때입니다. 새로운 일, 확실한 변화에 우리 모두가 국민의힘이 오뚝 서서 6월 1일, 내일은 반드시 여러분의 소중한 한편표 확실하게 지어서 영주의 새로운 바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반드시 여러분들의 성원을 부탁드리며 좋도록 유충상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밀어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유충상, 유충상, 유충상